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8월 14일 마감시황 한번 방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야간방송은 개인 일정 때문에 이 방송으로 대체합니다 자 오늘 코스피 지수 마이너스 0.85% 하락 코스당은 0.58% 하락한 그런 하루인데요 자 최근에 조금 신기하다 싶을 정도로 외국인 기관이 매도세가 계속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코스피도 그렇구요 코스닥도 그렇고 쌍글이 매도가 나오는데 좀처럼 잘 밀리지 않고 물론 오늘은 하락폭이 좀 있습니다만 자 비교적 양호한 모습 보여주고 있다 그 말이죠 그죠 그래서 예측긴데 기존에 물려서 신용 물량들 가져왔던 부분들은 조금 해소가 되고 신규 진입하는 분들은 조금 또 다른 개인이 아닐까 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구요 그 다음에 외국인이나 기관이 강하게 매도 때리기 보다는 그냥 살짝 공격적으로 때리기 보다는 살살 그냥 조금 매도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일단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자 선물을 보면 외국인들이 하방으로 세게 때리지 않는다 이거죠 자 장중에는 5000개 이상 강하게 매수해 줬다가 밑으로 좀 밀었다가 다시 2800개 약 정도로 다시 매수해 줌으로 해서 아 시장 크게 밀리게는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구요 프로그램 이제 매도가 와우 장중에는 1000억 1000억 이상 나왔죠 아까 제가 이거 뭐 잘못 봤습니다 갑자기 급등했는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안그래도 자 코스닥도 한 9배가 규모로 매도가 놓으니까 아 프로그램 매도세 때문에 좀 밀렸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선물을 마지막에 더 밀고 끝냈네요 옆에 보시면 선물 보이시죠 여기 밑에까지 더 밀면서 끝냈습니다 자 그래서 해외시장을 봐도 오늘은 중국도 0.63% 하락 마감 했구요 니케이도 마이너스 1.11% 하락 마감 했습니다 자 전일 미국이 하락폭 좀 있었잖아요 아 그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비교적 양호한 흐름이었다 하락을 좀 확인했습니다만 그렇게 보여지구요 자 환율이 1222원 야 여기 이제 정거점도 돌파하려는 그런 조짐인데 3장대 양봉 3개다 이렇게 보시면 되요 개입을 동반해서 올라갔으니까 그죠 아 여기 최고가 1222원 단기 최고가 여길 또 뛰어넘다면 외국인들 매도세 더 나올 수 있는데 그 부분 어떻게 되는지 아 환율 급등하면서 아 고가 뛰어넘으면서 외국인 매도세 더 추래되는지 여부 아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아 해외 선물 미국 선물은 아까 장중에 플러스권도 좀 유지했었는데 그죠 밀리면서 지금 현재는 아 마이너스 다우전스 0.10% 하락이고 아 나스닥 선물도 마이너스 0.15% 하락 자 오늘도 주가 하락해도 누가 말할 사람은 없어요 강하게 빠졌고 양봉으로 크게 들어올린 것까진 좋았는데 세게 안 밀리고 자주 말씀드리다시피 반등은 강하게 조정을 가볍게 받아야 되는데 저는 크게 조정이 아니라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 여기 정도 상태만 마무리해주면 정말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추가 하락하지 말고 0.3% 정도 그 정도만 아래위꼬리 다는 모습 공방이 좀 있다는 것은 그 다음날 다시 반등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만만치 않습니다 아침 방송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장기 국채금리가 단기 국채금리의 금리를 크로스해버리는 그런 상황도 나왔고요 10년 물이 3개월 물을 크로스했습니다 밑으로 뚫고 내려왔어요 원래 장기 월물인 10년 국채금리가 더 금리가 더 높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거든요 자 그것은 아침에 설명드렸습니다만 한 번 더 간략하게 짚어 나가자면 국채의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수요가 없으니까 금리 많이 줄 테니까 국채 좀 사주시오인데 금리가 내려간다는 것은 뭡니까 반대로 안전자산인 국채로 몰리니까 그리고 밑에 보시면 금 있죠 금 금소물도 올라가고 있어요 비교적 안전자산인 금이나 국채쪽으로 몰리니까 국채금리 많이 안 준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려가는 거거든요 자 그 부분이 상당한 아래 역습이라 고도 표현하는데 리세션 경기 둔화에 대한 상당한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판국에 미국에 있는 대통령 있잖아요 그죠 트럼프 대통령은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중국과의 무역마찰을 강세 일변도로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쏙 내는 금리 인하를 지금 현재 우리나라 미국의 상황이죠 미국의 제론 파울 의장은 미국 상황은 나쁘지 않은 것 같다 그러니까 보험 드는 정도로 글로벌 경기가 안 좋으니까 보험 드는 정도로만 금리 인하겠다 하니 더 금리 인하하라고 이렇게 초광수를 뚜면서 시장을 흔드는 것인지 이전 상황처럼요 시장에 여기서 2500억 달러 규모 중국의 관세 부과한 시점이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확 무너지니까 제론 파울 의장은 금리 인하 한번 고려해 보겠다 하면서 주가 올라간 거거든요 자 그러한 전략도 아마 마음속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가볍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가지고 있는 종목들 오늘 양호합니다 시장이 과연 빠졌는지 아 헷갈릴 정도로 삼성전자는 좀 낙보겠습니다 자 그죠 나머지는 카카오 상승 마감 기아차도 여기 정거점 뚫을 기세 네이버도 추가 상승 하이닉슨 매수였습니다 올라가고 마감했습니다 올라서 자 전전일 살 수 있다 그랬습니다 무료방송에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KMW 다시 여기서 팔아먹고 다시 사놓고 여기서 맞아 던지고 다시 사놓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자마자 올라갑니다 자 대장을 건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KMW는 5G 기지국 확충하면 반드시 수유에 입을 종목이기 때문에 자 오늘도 외국인 매수세 좀 들어왔구요 기간이 대량 매수세 들어왔습니다 가는 눈만 갈 가능성이 있어요 코스다이 그렇게 흔들리는데 2등은 오일솔루션을 2등으로 생각하는데 이건 흔들림 많아요 그럼 여러분들 이거 사기가 쉽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1등 종목을 사나갑니다 그죠 20일 올라타는 기법 20일 올라탔으니까 샀고 20일 깨질 때까지 들고 가볼겁니다 그 이전에 오일선 강하게 이탈하면 그건 던집니다 그것도 팁3에 해당되는 매도 시그널이니까요 자 아마 내일 뚫고 올라가면 신고가 갱신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셀트리온은 주춤주춤 152,000원 안 깨서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아 강하게 반등 나와야 되는데 아래위골이 단 도치가 3일 1연속 나오고 있습니다 매수매도 공방이 좀 치열하다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시장상황에 비해서 강하게 돌파할 때는 거래량이 좀 섰구요 며칠째 조정 받을 때는 거래량이 그래도 줄었으니까 내일이라도 강하게 돌파하는지 여부를 체크하시고 강하게 돌파해야만 166,000원까지 상승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연일 상당히 힘든 구간 지나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잘 대처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완전 시장 안정 찾은건 아니니깐요 보십시오 하락포 큰 종목들 많아요 자 그러나 닥트케인은 벌겄다 코스피 아 코스닥 임버스도 플러스 내고 챙겨놓고 나왔다 자 그것은 자랑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가 주도 업종이고 어디로 매수세가 몰리는 지류에 잘 파괴해야 된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라는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스킵하지 말고 좀 봐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내일 아침 8시 50분에 또 찾아뵙죠 즐거운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닥트케이였습니다 바이바이 닥트케이였 컴온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붙여 핸드업 샥요 바디 에바바드 세이 에바바드 세이 야 인테리지 은하 엑스 닥트케이였 찰나 뇌 tended 투 감사합니다.